프리링 야 프리링은 진짜 흔하다 닉네임이 아 시민 아 프리링은 진짜 와 이게 뭐 어몽어스계 레전드인가? 진짜 가는 방마다 있는 것 같아 전등이 꺼졌구요 흰색 항해실 염핑크 어디? 식당 다온쪽인데 초로가 너 여기 있었잖아 가린 항해실 통선 있고 코랄파 전기실 꽂히고 노관리실 초록 아이디가 프리링이던데 터블이 아니라 퍼스트 블러드 시킨거야? 터블이 퍼스트 블러드임 호랑아 알고 말한건데 학교로 가버리다니 오기치성 이건 노랑 경크인데요 그럼 초로가 너 식당이었잖아 식당 문 닫혔었고 문 열려서 노랑 맞고 시체의 지속인거면 노랑 경크야 시체에 같이 본 사람 있어? 핑크야 난 핑크 못봤어 초반 우츠동선이었는데 흰색 항해에 같이 있었다가 지금 관리까지 왔는데 뭔가 정황상 초록색 같은 느낌이 든다 프리링 닉네임은 퍼프리 웅룰인데 강주시해 누가 주시할게 핑크야 근데 왜 말 한마디 없어? 핑크는 말이 없네 오 신중해요 역시 세베거스는 함부로 막 달지 않아요 보통이었으면 그냥 초록 달자 뭐 노랑 달자 뭐 나왔을텐데 와 역시요 역시요 노랑보다 너 닉네임 때문에 초록색이 더 심스러운데요 저는 뭔가 묘한 끌림이 있어 저 닉네임이 나도 묘하게 끌리네 초록이 노랑을 노리는건가? 핑크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빨강이 나 따라오는거 같다 도망 일단 빨강이 뭔가 나 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방금 죽였니 빨강아 혹시? 누군가 죽었겠군 무기고 두명 뭐해 둘이야 하하하하하하 야 왜 하필 노란색이랑 프리링에만 붙어있어 하하하하 빨고 역시 빨강 빨 의무실 벤트 CC다 봄 나 CC 켜져있던거 봄 원작소리? CC에서 의무실 들어가는거 못봤는데 어떻게 나오냐? 빨강 나 쫓아오는거부터 심상치 않더라 아 CC불 중간까지는 꺼져있었는데 혹시 나 멈췄으면 나 죽었니? 응 하하하하 살기를 느꼈지 하하하하 나무님 꼬미안 초록 노랑 리커플이야? 왜이렇게 붙어있어 칼림 어디서무기요? 관리 근데 이거 저분하님 칼로이 초록인가? 초록이 마지막에 헛소리하던데 너 닉네임을 프리링 달고 그럼 안돼 다른 안네임도 아니고 프리링인데 프리링 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것만 봐도 오 주상한데 노란색 초록색 중에 한명인가? 일단 연핑은 확실이죠 이러면 설마 노랑초록 붙어있는거 아니지? 아니 너네 진짜 하하하하 우기고 두명 오케이 CC 누구야? 나 일단 노랑초록 둘 다 아니야 혹시 CC에서 항해쪽에 보인사람 있어? 무기고 시체인데 관리에서 지도에서 무기고 두명인거 보고 뛰어갔어 코랄! 코랄새가 항해쪽으로 나갔니? 아닌데 이거 벤트키라니야 무기고 두명밖에 없었는데? 흰색은 어디에서 전기 가고 있어? CC 그럼 코랄아 이거는 노랑초록 둘이서 뭐한거야? 하하하하 인포는 코랄인데 너랑 나죠 오케이 둘이 뭐한거니? 하필 코랄이너는 왜 노란색에 그렇게 집착한거야?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훗 야발 하하하하 둘이 완벽 잘조라 잘해 와우 임 버스터 자 가능한척 당연히 해주고요 게이츠가 올라가는 곳이네 왜 이렇게 모여있어? 식당에 4명이나 있어 왜 빨리 킬해야 되거든요 전눈 꺼버리고요 죽여버리고 미쳐나는 척 빨강아 시체 어디야? 여기서 나가면 어떡해 긴 의심스러워 하초네 야 우리둘중에 인포있으면 우리 퍼블이야 둘이 앙숙이라 맞아 거면은 확실히 아니야 뭐야 누구 투표했어? 키파자고? 여섯명인데? 그럼 누구 할건데? 그건 그러네 하하하하 키파고 어그네 나 확시봐 주셈 식당 닫구요 더블키랑 끝인데 파랑이 그 느낌을 알아줄라나 확시 어딜 봐달라는 거야 어디 확시야? 여기야? 뭐야? 아아 왜 혼자 주셔 하경크 에잉 나 아닌데요 이런 무조건 파랑 몰아갈텐데 검정아 이거 나 몰려있다고 이러면 너무 찌나 보호막에서 초 죽이고 벤트 아 저기서 킬 해버린다고? 건무빙 수상해 흰색 확시 어딘지 몰랐고 난 창고 갇혀있었음 우리 모여있었어 파 갈게 우선 파 없었는데 창고에 나 연료통 옆에 있었음 연료? 파랑아 연료 옆에 있었다니 우리 다같이 통신실 쪽 창고에 있었어 아니 파랑아 왜 뇌저를 하냐 여기 있어 우리 창고에서 늦게 갔는데 저는 검정 찍어볼게요 아 괜히 이랬네 파랑 찍을 거 그냥 아아 나 인포에요 광고한 거랑 다름없어 지금 아아 이거 이미 켜져 있는데? 이거 이미 켜져 있는데? 이거 이미 켜져 있는데? 이야 벌어치시보네 참나 애매해요 지금 다 눈줄 보고 있어요 지금 전부다 다 눈줄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원자로 터뜨려야 돼 이걸 왜 해 오케이 10초 남았어 수고띠 되었냐? 인쇄가? 관리업 인쇄가? 우리 둘이 같이 있는데? 하하하하 나 확 씹었잖아 이미 보호막 켜져 있었는데? 연두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흰색이 누구 같아? 흰색이지 이거 모르면 바보지 아 근데 아까 파랑 찍은 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흰색이 다 가랬어 아 아까 파랑 찍은 것 아니었어도 소절해버린 걸 그냥 가래 흰색이 빨리 너 나 한 것 같은데 아 연두 바보였네 아니 지가 조리돌림 하는 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조리돌림 하는 거야 아 연두 겁나 귀엽네 아 개쩐니 깔았다 나인 줄 아는 줄 알았어 괜히 아까 파랑 손절 안하고 손절 안하고 검정 찍었다가 하하하하 연두 귀엽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ef線시로 해외 미국 감사합니다.